조직은 곧 힘이다. 그리고 힘 없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. 실력을 평가해주자. 왕은 내가 맡겠다. 전력을 다해라. 이것뿐인가. 새로운 시련을 선사해주마. 이것이 진보한 인류다. 전력을 다해라. 죄송합니다, 사유관님. 역사 속의 선각자들은 예외 없이 준비에 견제를 받아. 그 역적을 극복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. 그 역사 속의 선각자들을 지켜주기로 실시하여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